자, 시작! 안녕하세용, 차륙TV의 차륙입니다. 오늘은 L.Y.가 네그를 갖고 놀아올거예요. 지금도 시작할 거예요. 소개해 주셔야죠. 상자 안에 뭐도 요게 들어 있어요, 근데 낯득해요. 이거 딱딱하게 했어요. 너무 딱딱할 거 있죠? 이거 언니꺼야, 이거. 이거 언니꺼야. 이거 내꺼야. 엄마 이거 가. 이거 해야지. 아직 끝까지 안했잖아. 채희예요. 이거,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할꺼야. 내가 할꺼야. 내가 할꺼야. 엄마 이게. 한다리 만들? 불러가야감. 엄마 이거 열어야. 이거는 열어야지. 안나가 내려오세요. 이거 진공제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가진거예요? 빰빵. 한다리 만들? 불러가야감. 엄마 이거 이제 쫄다다야지. 나도 꾸며보고 싶어. 나도 같이 꾸며도 돼? 까테리야? 안돼 꾸며보고 싶은데 같이? 안돼 안돼 언니 꾸며보고 싶은데 안돼 테레비전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어 지금 나왔어 지금 테리TV에 이런 테리의 모습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착하게! 상냥하게 말씀하셔야죠 상냥이라도 착하게 했는데 엄마 이거 구워줘 엄마 이거 주워줘 응 엄마 이거 엄마가 주워줘 엄마 엄마 이거 이거 딱딱딱딱 언니 엄청 신기한 과일 보여줄거야 신기한.. 아.. 신기한거 보여줄거야 이게 뭔지 맞춰봐 짜잔 어 이게 뭐야? 이게 뭘까 과연 과일 모르겠어 몰라? 응 시장에서 사온거야? 입이잖아 입 응 어디? 여기 입이잖아 진짜 입이야? 깨물어서 움직이진 않아? 지금 자고 있는데 이따 깨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름이 뭘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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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빨이 하나 무서워 그렇게 말하면 얘 뭘까? 무서워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이게 뭐 같아? 음.. 무서워 이게 뭐 같아? 이거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응 뭐 같아요 뭐가 뭘까? 이거 사실 과일이야 과일이야? 응 이게 용과란 과일이야 응 엄마 근데 진짜 입 아니지? 응 혜리야 혜리 용과용 해봐 용과용 이 노래 알잖아 맞아 그렇지? 용과용 했다고 했지 이거 이름이 용과야 용과 먹어볼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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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응 어? 안에가 조금 여기 조금 핑크색이야 응 엄마 껍질이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왜 징그러? 엄마들 먹어볼게 엄마들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 맞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들 얼굴 찡그린다 응 엄마들 얼굴 찡그린다 엄마들 얼굴 찡그린다 약간 응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원래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맞아 응 응 그게 뭔지 뭔지 알아? 몰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고 음 맛이 없어 차서만 맛있는 것도 안 맛있는 것도 아니야 한입에 소음 넣고 맛있는 척해봐 텐이한테 음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지? 앉아서 먹어 응 엄마랑 먹자 엄마 엄마 이거 피큐픽 피큐피큐 오일 엄마 이건 하트풀 엄마 이따 불어줄게 아빠 이거 하트풀짠인가? 응 이따 불어줄게 이 코트아 중포짠이냐 짠 짠 짠 짠 아 으왓 샤엑 이거 내 거야? 야옹한테 안 돼 그래 응 오늘 이거 먹고 싶다 엄마 갖고 있어? 따고인 거 주면 안 돼? 응 안 돼 따고인 거 줄게 어? 안 돼 안 돼 엄마 꼰가 덧줄 먹어 따고인 거 슬퍼하지 않을까? 응 한 번 선물 줄까? 안 돼? 응 저기다 넣을까? 그럼 여기 안에다 넣자 안 넣을까? 응 어머 들어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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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다 쳐다겠다 들어가도 돼? 나와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아니야 저거 터뜨린단 말이야 나와 괜찮아 나와 옳지 이거 해도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조금 열려도 오늘 같이 하자 나한테 나라 나한테 하나 둘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